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21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APEC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IPEG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IPEG?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E가 전문가가 뭐지? 엑스퍼트요. 엑스퍼트. 번역가 아니세요? 패셔널 아닌가? 선생님, 번역가시잖아요. 잘못 썼나, 라고 생각했어요. 인텔렉츄얼 프로포트였죠. 네. 그래서 엑스퍼트. IPEG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분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만화일 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토론회를 열었대요. 거기 가서 웹툰 웹소설 콘텐츠 기업 대표로 네이버 웹툰이 가서 저작권 보호활동, 그리고 웹툰 웹소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웹툰 이미지 내에 혹시 네이버 웹툰 이미지를 받으면, 캡처하거나 받으면 그 안에 내 아이디나 이런 식별 정보가 들어가는 거 혹시 아세요? 알죠.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숨겨놓습니다. 이 추적기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리잖아요. 너구나 이런. 바로 알아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 캡처에 갔다가 어디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툰레이더라는 시스템이래요, 이게. 이게 2017년 7월부터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고도화가 됐겠죠. 다양한 기술들을 좀 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사례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어려우니까 그렇죠. 한두 명이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올리니까 이놈을 잡았어, 특정을 했어. 그럼 네이버 웹툰이 가서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직접 때려잡으러 가면 그건 또 다른 건으로 본인도 입관됩니다. 같이 가죠. 같이 접혀갑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겠고.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불법 웹툰 왜 못 잡나 안 잡나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세요. 어떤 게 어려운지 정리가 났습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 차단, 콘텐츠 불법 유통 사례 이런 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구글에서 하는 걸 못 막아요. 네이버가. 그렇죠. 구글에 가서 우리 검색어, 우리 웹툰들이 검색어 안 걸리게 해줘 라고 말했을 때 구글이 니들이 뭔데 라고. 그렇지. 구글이니까. 라고 돼버립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내에서는 막는다. 그걸 봐서 구글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어요. 구글이. 구글은 뭐 사실 말을 잘 안 듣죠. 보통. 가기 불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웹툰 불법 유통이라는 게 더 이상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된 네이버 웹툰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말한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정부 협단체뿐 아니라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전부 하임을 모아야 될까 말까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동시에 움직여야 될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만화가협회에서 TF 구성했다는 소식 지난 말에 전해드렸잖아요. 필질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나오면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얼마 전은 아니지 가끔씩 왕왕 욕설과 함께 메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냐. 먼저 연재해서 경력된 작가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저는 근데 처음엔 좀 벙쪘는데 요즘 이해가 가요. 얘기할 데가 없구나. 제 입장에서도 근데 벙쪄요.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같이 할 게 좀 많습니다. 마린님께서 AI로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아카데믹한 이유로 연습을 해보려고 받아가지고 변형시키면서 막 봤어.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저작권 위배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에서 그냥 용이 나오고 넘어가는 것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 다시 재배포를 한다? 여기부터는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그건 빼박.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 네이버 웹툰 대표님 가가지고 저작권 관련해서 뭐 하고 있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발표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상황이 지금 어떻냐면 웹툰이 뭔데?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한편에서는 웹툰이 엄청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전체 전인구를 놓고 보면 그게 뭔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들은 이제 뭐 정책 결정자 그 조건자 뭐 어디 저작권국 국장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한국 문화 관련된 관공서에 높은 분께서 지금 힙합은 걔가 짱이라며 이거를 다 알지 못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럼요. 콘텐츠에 대한 건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먼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